오늘도 어김없이 방문해 주신 오이제씨와 만났습니다 단골 고객 오이지씨 인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지금 알바홈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롯데월드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 파스타 밖에 못 만든다더만은요 아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걸 만들 수 있죠 이야 경력이 사회니까 확실히 요리 실력도 넣네요 예 지금 많이 배고프죠 네 많이 배고파요 오늘 스팸하고 치킨 마요 주문 하셨네요 뭐 일하면서 어려운 그런 점은 없어요 일하면서 어려웠던게 약간 파스타를 하다보니까 손목이 살짝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 손목이 아프고 또 그거 말고는 딱히 아 그 같이 일하는 직원하고는 사이가 어떻습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회식도 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같이 술도 마시고요 예 예 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방역에 넘치는 오이제씨를 만나봤습니다 치킨 마요를 석석 비벼가지고 한번 먹는 모습 보겠습니다 깍두기 이 Shepherd 오늘은 여기가 왔어, 근데 얘가 앞뒤에 있다, 자기 레스토랑에 쇼핑하고 즐거운 음식을 먹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마워. 저는 김신입니다. 롯데월드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롯데월드에서 일어난 롯데월드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린이 밖에 없는데, でも今では他の料理もも上手にできるプロシェフになったという良いお知らせを伝えてきました。 彼は今日とてもお腹が空いてきましたが、私のレストランで美味しいものを食べられてとても幸せだという言葉を残して立ち去りました。 大家好。我叫金欣。 그는 여러 가지 시간에 일정한 식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식당의 식사는 이것은 잘 먹기 때문에, 아직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 전해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한 잘 먹기 때문에, 다른 다른 식사의 특헤들이는 특헤룐 của師父. 她留下雖然今天因為太餓才來的,她是能在我的西餐廳吃到好吃的,感到非常幸福的話離開了。謝謝。